지금 수사를 사실해야 되는 사항을 사과로 퉁치려고 했다가 이제는 사과도 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피해자로 둔갑을 합니다. 고가의 디올품을 뇌물수수 혐의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받은 것이 피해자다. 그러면 이제 뇌물수수를 받아서 실제로 범죄로 인정이 됐던 그분들 빨리 사면하십시오. 그분들 피해자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상식적인 개념의 피해자는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그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고요.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재산을 잃은 그 주가 조작 피해자분이 피해자고요. 그리고 아들을 군대를 보냈더니 느닷없이 전사를 했고 그 전사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밝혀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방해되는 행위. 그 가족들 그분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아셨으면 해서 제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국가의 디올백을 받은 그런 행위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범죄자, 의심되는 범죄자다. 범죄 혐의자다. 뇌물수수 혐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선례를 남겼는데요. 지금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가족들 당연히 우리가 국가 공무원이고 공무에 임하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 부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과 금전적인 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은 고가의 물품을 수수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라고 우기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선례를 남겨준 대통령 가족들이고요. 언제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판의 강도는 저희가 비판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 들고 그 정권의 말로는 과히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디올백 수수권 관련해서 이번에 경찰이 최재형 목사를 기소를 했죠. 아니면 소환을 했죠. 수사를 했는데 죄목이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꾸 이상한 선례를 만드는데요. 초대받고 그 집에 가면 이제 주거침입되는 겁니다. 물건 갖고 들어가면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나오지만 본인이 어쨌든 받겠다고 하고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엄청 반갑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되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주거침입도 확인받고 주거침입입입니까? 아니 기자가 예전에 한동호 장관 집 앞에서 잠깐 취재하겠다고 똑똑 두드린 것도 주거침입하면서 재미를 봤는지 이제는 뭐만 하면 주거침입, 뭐만 하면 피해자. 도대체 양심있고 법 공부한 분들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을 알기를 바보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린 게 이번에 서울의 소리 단독 보도 특종에서 저희가 말 다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서요. 아마 거기서도 예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는 일단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서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전제로 영상을 다 공개를 안 했냐 하면 만약에 최재형 목사에 대한 어떠한 위해가 가해진다 하면 추가적인 영상을 공개를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서울의 소리 칩과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